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석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질환 왜 자꾸 재발을 할까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재미있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제 주위에서는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척추는 시술 수술해봤죠 재발하는데 안하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 질문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많이 봤으니까 많이 경험했으니까 주위에서 아주 비싸게 돈 들여서 시술과 또는 수술을 했더니 잠깐 좋아졌지만 1, 2년 후에 다시 원상 복귀가 되더라 척추 시술과 수술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척추질환은 재발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척추질환이 재발을 잘 하더라라는 오해는 척추질환의 치료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척추질환 치료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은 환자분만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척추치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척추치료는요 원인치료와 결과치료가 있어요 뭐라고요? 원인치료와 결과치료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치료들은 다 거의 90% 이상은 결과치료에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원인치료고 무엇이 결과치료일까요?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소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종이를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손으로 자를 수도 있고 가위도 가능한데요 제가 가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종이가 가위로 인해서 잘렸네요 올려볼게요 결과예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종이는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치료는 뭘까요? 결과치료는 원인을 묻지 않아요 맞추는 겁니다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모양과 상당히 근접한 것 같아요 이제는 붙여야겠죠? 자 이렇게 붙여볼게요 짠 어때요? 여러분 정말 완벽하지 않지만 가위로 오르기 전에 종이 모양과 비슷해졌죠? 네 자 그래서 의사는 말씀합니다 됐습니다 가세요 정말 종이가 엉망이 돼서 왔는데 좋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왜? 저는 이 종이를요 1분 만에 붙였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의사는 한 5분도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의사의 능력이 좀 생기기도 해요 어떤 의사는 빨리 맞춰서 깔끔하게 붙여요 저는 보니까 이게 좀 틈이 보이네요 덜 깔끔한 의사가 됐어요 좀 더 깔끔하게 꼼꼼하게 붙여서 원래 모양과 더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태어나세요 뭐죠? 뭐죠? 결과 치료죠 이거는 척추관절 분야의 많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고혈압 당이 올라갔고 고혈압 올라가면 낮추는 거죠 그렇죠? 폐렴이 걸렸어요 폐렴을 약을 써가지고 고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전부 결과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가도록 도와주는 결과 치료다 자 그럼 척추치료는 뭐죠? 맞추는 거는 수술일 수도 있고요 시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사와 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갔어요 갔는데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셨어요 한 5개월 만에 화내죠 의사가 아니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니 지금 수술을 잘해가지고 예쁘게 붙여놨더니 이렇게 보면 어떡해요? 막 혼내요 그러면 환자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의사는 혼내고 다시 맞추죠 환자의 몸은 점점점점점점점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척추질환은 재발하잖아요 아무리 자라면 뭐예요? 재발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재발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환자가 왔어요 그때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싶은데 의사가 그냥 치료했어요 일단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봐야죠 혹시 집에 가위 있나요? 가위 있지 않아요? 가위 있죠 그 가위로 혹시 썰었나요? 네 그게 원인이네요 가위를 치우세요 가위를 치우... 어떻게... 저는 가위가 필요한데요? 아 그러면 가위를 잃을 때만 사용하시고 잃을 때는 피하시고 라고 교육을 하면은 여러분 집에서 가위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찢어지는 확률이 감소하겠죠 그죠? 만약에 가위가 아니라 손으로 찢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혹시 손으로 찢은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원인 치료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죠? 그 역할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로 척추 관절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의사는 결과 치료뿐만 아니라 원인 치료에 대해서 퀘스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와서 얘기해 볼게요 가위는 제가 비유했으니까요 자꾸만 고질적으로 디스크가 터진다거나 앞끝에서 오시는 20대 여성분이 있다고 쳐볼게요 20대 여성분은 자꾸만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올 확률은 높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물어봐야 되죠? 저는 항상 물어본 게 있어요 직업입니다 그럼 아파서 오시면은 혹시 무슨 일 하시죠? 그러면 당황하세요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제가 양해를 구하죠 직업이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양한 직업이 나오지만 거의 한정돼 있어요 사무직 네, 제가 사무직이에요 아니면은 저는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합니다 택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는 미용실에서 일합니다 아, 이분들이 허리를 혹사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주부인데요 노는데요 그러면은 체형을 물어보죠 급격히 체중 증가했죠 네, 맞아요 제가 출산한 지 지금 1년 됐는데요 몸무게가 20kg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MRR을 봤더니 너무너무 근육이 없어요 저희 집안은요 근육이 안 생기는 체질입니다 그게 원인이죠 그러면은 원인에 대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에요 우리 방송 작가님들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러면은 아, 일을 그만두세요 라고는 못하죠 작가님, 선생님 앉아계시는 그 자세가 척추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설명을 드리죠 어떻게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척추는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심한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 있는 것에 비해서 아, 그래요? 저 몰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앉아있는 것이 바른 자세고 어떻게 앉아있는 것이 디스크를 악화시킨 자세인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똑바로 앉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육이 필요한데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방법을 또 설명을 드려요 하나 더 서 있을 때 바르게 서 있는 자세라든지 여러분이 주무실 때 또는 체중이 증가했다면은 허리를 다치지 않고 디스크가 악화되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운동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굉장히 어렵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원인 치료예요 결과 치료는 어떻게 보면은 원인 치료에 비해서 시간도 짧게 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선호하고 의사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원인 치료라는 것은 티도 안 나고 금방 단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보이지도 않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척추관절 질환을 해피엔딩 좋은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원인 치료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결과 치료를 하는 동시에 원인 치료를 병행하셔야 되고요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원인에 대한 어떤 그 종류는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EBS 평생학교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강의 때 바르게 앉는 방법,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르게 앉는 방법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또 아무래도 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앉아있는 자세 자체는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2배에서 3배까지 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일단 줄이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허리를 푸는 이런 습관의 변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허리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왜냐면은 앉아있을 때 계속 특정 근육에 스트레스 주거든요 그러면은 근육이 큰 압력과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힘을 못 쓰게 되고 그 힘은 척추뼈로 갑니다 따라서 30분마다 일어나서 20분마다 일어나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푸는 스트레스 하게 되면은 근육이 한 번 더 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앉아있을 때 여러분 허리 피고 이렇게 허리 각도를 구부정하지 말고 피고 앉아가지고 일하는 거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만 불가능하죠 모니터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서류에 집중하다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지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것을 허리가 구부러진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건을 말아서 여러분 엉덩이 뒤에다가 살짝 받치세요 엉덩이 가운데 말고요 엉덩이 뒷부분에 살짝 끼워 넣으세요 넣으시면은 여러분이 허리가 뒤로 이렇게 무너질 때 수건 때문에 딱 받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내 허리가 무너지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자에 기대서 앉은 것보다는 살짝 앞으로 엉덩이를 빼서 의자 앞에 살짝 걸터 앉으면서 내가 말 안 자겠다는 느낌으로 다리의 힘으로 바닥을 짚고 버티는 그런 자세 그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치료는 원인치료와 결과치료가 있다 대부분의 치료는 결과에 한정되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치료는 원인치료다 원인치료는 무엇이다? 여러분의 척추관절을 망가뜨리는 직업 그리고 자세 아니면은 체형변형 체중증가 이런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고 찾는 그런 노력은 여러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한번 생활을 리뷰해 보시고 그걸 고치기 위한 여러가지 공부 많은 매체에 나와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병행에 가신다면은 척추질환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다음 시간은요 척추관절 병원비를 아끼는 꿀팁에 대해서 재밌게 강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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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